동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세련된 외관과 생활에 편리를 제공하는 인프라까지 당신의 품격과 가치를 높여줄 서동탄역 파크자이 2차를 소개합니다. 구봉산 자락을 휘감고 동탄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는 서동탄역 파크자이 2차가 서서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공사가 한창인 현장에는 각종 장비와 함께 직원들의 발걸음도 분주한데요. 올 하반기 완공을 앞두고 외관과 최상층 골조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아파트의 골격을 모두 갖췄습니다. 아파트의 철인상을 책임지는 문주공사도 진행 중인데요. 웅장하고 품격 있는 모습으로 서동탄역 파크자이 2차만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단지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도 아스콘 포장 공사 작업으로 제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각 동 사이마다 푸른 정원을 만드는 조경 공사를 위해 기초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쌓여있던 흙을 고르게 다지면서 본격적으로 조경이 시작되면 푸르른 아파트 정원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새롭게 찾아온 봄과 함께 서동탄역 파크자이 2차 아파트 곳곳을 단장 중인데요. 아파트 외벽에 다양한 색을 입히기 위한 밑작업, 초벌 도장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자이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는 특별한 디자인 중후하고 고급스러운 석재로 아파트 벽을 장식해주는 석공사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골조 공사가 끝난 아파트 옥상층은 방수 공사를 끝내고 담수 테스트가 진행 중인데요. 48시간 동안 옥상에 물을 가둔 뒤 누수 여부를 체크하는 담수 테스트가 끝나면 그 위에 다시 한 번 콘크리트를 채워 넣어 완벽하게 방수 공사를 마무리합니다. 2018년 9월까지 향후 남아있는 잔여 공사는 외부 도로 공사와 도장 공사, 또한 조경 공사가 차질 없이 준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2018년 9월까지 최고의 품질과 공기가 준수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지면서 건물 내부에서는 마감 공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숙련된 기술자의 손에서 천장 마감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기초 공사가 끝난 벽면을 매끄럽게 단장해주는 벽면 미장 공사와 함께 욕실은 타일이 한 장 한 장 색깔 옷을 입고 있습니다. 밋밋하던 거실 벽은 고급스러움을 더해주는 아트월로 분위기를 한껏 살리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완성된 거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거실에서 주방 그리고 각 방에는 바닥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집안을 아늑하게 꾸며줄 마루 공사가 이제 곧 시작될 거랍니다. 가구 공사가 시작된 세대에는 사용자의 동선과 편의를 고려해 주방 가구들이 하나씩 들어서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각 방에도 가구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차장에 가봤습니다. 바닥 미장 공사를 끝내고 제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 지하주차장은 바닥에 코팅과 주차구획선을 긋는 보장공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동탄역 파크자이 2차의 주변 환경도 살펴볼까요? 올해 초 완공된 서동탄역 파크자이는 본격적인 입주와 함께 활력을 찾아가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주변 기반 시설도 점차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벌써 단지 앞에는 4차선 도로가 완공됐고요. 입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 정류장도 마련됐습니다. 서동탄역 파크자이 2차는 교통프리미엄을 선점한 곳인데요. 서동탄역까지는 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잘 정비된 인도를 따라 건널목 몇 개를 지나고 나니 벌써 서동탄역이네요. 서동탄역은 국철 1호선 구간이어서 수원, 안양을 거쳐 서울까지 환승 없이 이용할 수 있고요. 병점역에서 환승하면 아래로는 충남 신창까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서동탄역 파크자이 2차는 또 동탄역 SRT를 이용해 서울과 평택을 손쉽게 오갈 수 있습니다. 아파트 앞에서 동탄역까지 승용차를 이용해 약 20분을 가면 고속철도 SRT가 정차하는 동탄역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서울 수서까지는 약 16분 동탄역 복합환승센터에는 다양한 노선의 버스와 택시가 동탄 주민들의 교통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는데요. 지하에 마련된 환승주차장은 SRT 이용객들에게 주차요금을 30% 할인해 줍니다. 동탄의 중심 삶의 가치를 높여지는 품격 있는 아파트 내 삶이 업그레이드되는 신도시의 모든 혜택을 선물합니다. 행복한 미래를 꿈꿔온 당신을 위해 자이가 만듭니다. 여기는 서동탄역 파크자이 2차입니다. tuberculosis o y y y y y y y y y 감사합니다.